찬! 눈을 깜빡아서 주변에 신호를 보냈어! 저 좀 살려주세요! 아, 정신 춥네, 사남네! 그만 좀 깜빡여! 아, 미안! 깜짝하다가 눈에 흙이 좀 돌아가! 아, 진짜? 그럼 일로 와! 내가 금방 보내줄게! 아니야! 좀 다른 걸 보낼 거 같아! 실례합니다, 감자 대가리씨! 저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시던데 혹시 저기 계신 분이 님 대가리를 회오리 감자로 만들라 그랬나요? 아, 아니요? 다행이다! 그럼 명목을 빕니다!